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래간만에 옥상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가을 햇빛에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갑니다. 요즘 같아서는 날씨가 너무 너무 햇빛도 잘 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서 감기를 주시면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들어가는 저희 집 유기들 한번 오래간만에 찍어 볼까요. 너무너무 빨갛게 단풍처럼 울긋글긋 물이 들었네요. 제일 예쁜 것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거 당인. 빨갛게 아주 그냥 빨갛게 홍시처럼 물이 들었어요. 당인, 원, 투. 이건 호빗당인. 호빗당인도 참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호빗당인, 투. 그리고 이건 이제 비치프리데고요. 비치프리데, 이건 모어주고, 이건 이제 적심에서 사먹한 거.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적심일자와는 달리 아주 많은 자구들을 달아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아주 예쁩니다. 요즘에는 그냥 저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이 햇빛에 소독도 되고, 일광욕도 되고, 또 이렇게 물도 예쁘게 아침 저녁으로 기운 차가 있어가지고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라올이고요. 라올, 원, 투, 쓰리. 이거 룰려심이네요. 룰려심이 아주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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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르드리포 사슴코, 빨간 코가 아주, 코끝이 아주 빨갛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웅동자, 이거는 고스트, 이거는 아리엘, 하월야, 이렇게 모듬 신게 한 거네요. 이거는 자라고 사고, 이거는 아르제까지, 이거는 원종 에본이고요. 그래서 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는 많이 봤던 거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색감이 많이 달라진 거죠, 모습보다. 이거는 상하 스페셜, 이거는 누돌프. 예쁜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예뻐요. 노마. 노마 안에서 자구도 많이 다글다글 나와주고 있고, 모습도, 아, 장미꽃처럼 너무 예쁘게 변해가고 있어요. 원종 클로라타. 원종 클로라타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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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쁜 거 한번 볼까요? 파랑새, 아주 파랑새에서 빨강새로 완전히 변했네요. 조금씩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 완전하게 빨강새로 변했어요. 치마도 입지 않고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크로코다일. 이거는 당인금이죠. 요즘에 당인 아이들이 아주 불타는 듯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당인금이고, 당인금. 원, 투. 당인금. 너무 예쁘게 화사하게, 나비꽃처럼 화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매화. 홍매화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자. 원, 투. 염자는 또 밑에 아주 커다란 염자가 있죠. 오늘 팔촌대 철화인데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가을에 아주 예쁘게 조금씩 물이, 아주 쬐공쬐공쬐공쬐공쬐 위에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끝에서 예쁘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주 예뻐요. 호빗당인.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너무 예쁘죠. 장미꽃보다 더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요거는 세그리드 피치. 요거는 볼까요? 러블리로즈. 러블리러블리합니다. 러블리로즈. 아, 요거 살구, 미임금은 진짜 요즘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삼색으로, 살구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요거는 연봉. 핑크 프리티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 프리티. 요거는 이스펜피리아 철화. 요거는 섭셋실리스 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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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한 연꽃. 트럼펫 핑키. 입전. 요거는 황엽성욕철화. 리틀장미큰. 런유니. 요거는 풀 딜라이트. 요거는 누엔의 진즈네요. 누엔의 진즈.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야곱센이. 야곱센이고요. 요거는 시집가는 처녀. 입술끝에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입술끝에 빨갛게 물을 들이고 시집을 갈 모양입니다. 시집가는 처녀. 요거는 온슬로 금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초록이와 연두로 왔는데. 아 너무나 예쁘게. 금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구를 아주 많이 달아줘가지고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릴리페도 요거는. 요거는.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거 철화인데.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요거는 센세이션. 마드리드 금. 오늘은 이렇게. 옥상에서 불타는 듯이. 예쁘게 가을빛에. 10월의 가을빛에. 물들어가고 있는. 옥상의 아이들을 찍어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시간.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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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